와 지금 너무 좋다. 부럽다. 저 그림, 그림. 어머! 이거 누구예요?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김두민 엄마 배우 방은희입니다. 배우 방은희 아들 김두민입니다. 아 귀엽다. 뭐야, 커플 모자 쓴 거예요? 파래 이거 입는 거, 이거 넣으면 되겠다. 그 파래 넣지 마, 파래를 넣자. 아주 대단했었죠, 김치 파스타에 파래 넣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우리 남아 커서 우리가 되겠지. 두컴컴한 방에 꿈들이 막. 어찌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할 거 하고. 할 건 다 하잖아. 할 건 다 하고 하는 거잖아. 아, 두민이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어떻게 배웠을까 궁금하네요. 그래도 안 깨워도 이제 일어나는구나. 저는 깨워본 적이 없어요, 별로. 아, 그래요? 스스로. 스스로. 머리 스타일은 여전하네. 연예인 같다. 연예인. 옷도 다 사 입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집이 혼자 있는 것 같지? 어머니는 오늘 새벽 촬영이 있으셔서. 아, 그렇죠?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 어머. 내 말이 있니. 엄마 나오는 드라마 보나 봐요. 어머. 내가 알아야 합니다. 진짜. 어머, 야, 감동이다. 어머, 저거 아침 일찍 하는데 제가 저거를 보려고. 그래서 일찍 일어났네.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 어머. 웃어, 웃어.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던 사람이랑 다른 역할을 맡고 하고 계시니까 재밌기도 해요, 엄마의. 약간 이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어, 감탄하면서 봐요. 소담이가 대리무라고 말을 했죠. 응, 소담이 하나. 미친년 남들. 되게 표정이. 아니, 엄마. 아, 찍어, 찍어. 오, 저기 사진까지 찍네. 엄마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어머, 나 진짜 몰랐어요. 진짜 감동이다. 동치탕 찍을 아니어서 몰랐을 거잖아요. 몰랐어, 진짜. 엔딩이나요. 끝까지. 아, 절대 진짜 미안해. 못 챙겨주잖아요. 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하이에나만이라. 배고픈가 보다. 배고픈가 보다. 어, 발견했는데? 뭐지? 먹을 게 아니라 재료를 발견한 거네요. 아, 저 해 먹는구나. 요리 잘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엄마보다는 낫죠. 일단 제가 주방에 가는 걸 싫어해요. 먹이를 찾아 삼키슬들 허슬랑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나. 아, 먹을 걸 저렇게 찾는구나. 그래, 새벽 촬영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또. 버터다. 아, 버터를 뭐 하려고 그러지? 버터를 거의 안 쓰는데. 저 한 2년 지난 거 아니죠? 뭔가 약간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고. 뭔가 이상했어요. 에이, 설마 하고 유통기한을 봤는데? 2016년. 10년? 서. 뭐야? 여보세요. 아, 저럴 때가 있어요, 진짜. 저럴 때가 있어요. 아니, 유통기한 긴데 그럼 도대체 한 4, 5년 전에 전화 넣으신 거야, 뭐예요? 아, 어떡해. 제목만 버터인 거 있잖아요. 같이 뭐가 있을지jar. 그니까요. 어, 그니까요. 그냥 사용하나요? 그렇게 막 사용해나지 reproductive. 그니까요. 교환이나 small break, 워낙 엄마가 또 이제 바쁘고 하니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잘 안 챙겨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보면 이제 막 1, 2년 지나 있고 몇 개월 지나 있고 그런데 항상 그런 거 저희는 먹어버려 됐으니까 3년, 3년? 2년? 괜찮겠지? 엄마가 그런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아들 잘 키웠네요. 쑥빵 만드네. 요리하는 거 보니까 침 착하고 차분하네요. 네, 참 차분해요. 제대로 먹네. 빵도 구워 먹네. 그 버터에다가. 원래 버터는 3년이 지나야 제일 맛있대요. 비지아. 숙성된 게 맛있죠? 숙성된 게 맛있어. 숙성된 게 맛있어. 어떡해. 엄마가 차려주는 것보다 더 맛있게 잘 차린다. 어머 나름 괜찮은데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엄마 저렇게 못 해요. 저렇게 못 해요. 구미 씨. 어머니. 아이고. 무슨 냄새요? 밥 먹었어? 이거 엄마 밥을 했는데. 요새는 어머니가 바쁜 시기고 그러고 새벽 촬영을 하셔서 힘드실까 봐. 아무것도 안 드시고 쉬시면 좀 걱정돼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럼 그때 먹은 게 저거였어? 3년 지난 버터를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엄마 먹는 거래서. 대박. 아! 밥을 했는데. 진짜? 했어. 아 대박. 야 더 일할 맛이 나네. 아유 우리 아들 덕분에. 뭐 했어. 하기만 했어. 아 싸? 어 맞아. 대박 이거 뭐야. 토스트랑 스크래미브레그랑 샐러드랑. 어머. 샐러드 이거 니가 한 거야? 세상에. 아들이 엄마 밥상을 차리다니. 아니 차량 갈다 올 때 저렇게 누가 차려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특히 자식이 해주면 더 감동받죠. 더 감동받지. 이라고 들어왔는데 사실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생각도 그렇겠죠. 이야 역시 넌 나보다 나. 와 웬일이니. 와 대박. 세상에. 와 감사합니다. 아 네. 이야. 네 좀 쉬웠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웬일이야. 아 그래? 소금감 잘했다. 저건 남기지 말고 싹싹 먹어야겠다. 그래? 어 다행이다. 정말 매운 밥. 어머 어떻게 이런 이런 깜찍한 생각.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내가 올해 3년 된 거 다 결혼했으니까. 역시 버터는. 그 버터 좀 저도 좀 빌려주세요. 와. 와 너랑 결혼한 여자는 좋겠다. 하하하하. 내가 이것밖에 못해. 너 나문도 잘 끓이잖아. 맞아. 난 내가 세상에 내가 끓인 라면 세상에 제일 맛없어. 맛있어. 응. 또 해줘. 또 해달래. 또 해줘. 뭘 착하네. 진짜 기특하다. 근데 이거 소금만 넣은 거야? 진짜 맛있다. 소금이랑 버터를 넣었거든. 어쩐지 버터. 버터를 넣었는데. 야 얘기 안 한다. 넣었어. 왜 버터를 넣었지 뭐. 버터가 버터를 넣었는데. 응. 어. 버터가 좀 냉장고에 오래 있었나 봐. 기간이? 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나 좀 멀쩡하잖아. 어 맞아. 몇 년 됐어? 16년도까지 다. 진짜? 아 알아라. 그럼. 엄마는 먹어도 돼. 아들이 해줬는데. 3년 아니라 30년 된 거라도 먹을 수 있어. 그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와. 진짜 감동받겠다. 저렇게 한 번. 아 근데 처음 따는 거였어. 그건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아니 그건 내 잘못이야. 안 죽어. 괜찮아요. 아니 안 죽어. 근데 좀 가려워. 갑자기. 그 얘기를 또 들으면 가려워요. 3 중에 하나 넣어 먹어. 아우 이거. 장난하지 마. 아까 또 아까 와서 누구한테 줘. 장난하지 마? 응 하지 마. 큰일 났네. 진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장갑 봐 장갑 봐. 아 근데 엄마 얘기하잖아 늘. 세상 여자 다 만나보고 그러고 결혼하라고. 네. 처음에는 연상하고 하고. 네. 한번 결혼, 이혼하고. 아. 한번 결혼, 이혼하고. 네? 똑똑똑. 두 분이 어머니. 뭐라고요? 처음에는 연상하고 하고. 네. 한번 결혼, 이혼하고. 아. 그 다음에 연애랑 결혼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재밌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대신에 사랑은 많이 해. 어떻게 해사랑은 잘 만나? 응. 잘 만나고 있어. 오해를 오래 만나네. 서연아지. 아 여친이에요? 있구나. 그러니까 2년. 아니야. 아니야. 그때도 2년. 아니야. 이번에는. 아니야. 과거가. 아니야. 여자가 지금. 아니야. 아니야. 바람두기랑 너 소문 났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친이 한두 명이었어야죠. 아니. 아니. 어릴 때서부터요. 아주. 아. 여친이 많았어요. 엄마가 아들 편 맞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많은, 많았던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맹세? 맹세요. 맹세하고. 없었습니다. 열 석가락 안에 꼽힙니다. 맞네. 혜선 누나가 제일 좋아? 음. 밥 한 번 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응. 결혼할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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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지금. 지금 결혼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지? 이제 열 여덟 됐어 나. 열 여덟 됐어. 축하해. 열 여덟. 응. 저도 우리 아들이랑 여자친구 얘기해요. 좀 엄마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 그게 좋은 거 같아. 자꾸 얘기해야 돼. 취미는 뭐냐? 취미는 뭐야 누나? 드라워 보는 거 좋아하고. 누나 모르는 거 좋아해?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 아 운동하는 거 좋아해? 운동 하나도 안 하게 생겼는데? 다 해. 농구하고 축구하고. 어머. 트랙도 하고 크로스컴트리도 했고. 진짜? 음. 응. 나 운동하는 거 좋아. 운동하는 거 좋아해. 응. 나 운동하는 거 좋아해. 뽀뽀 해봤어? 뽀뽀 해봤어? 아유. 역시. 근데 궁금하죠 당연히. 이미 했겠지. 뽀뽀 해봤어? 아니. 아니야. 아니. 우리 딴 얘기하자. 딴 얘기하자. 딴 얘기하자. 우리 딴 얘기는. 여친은 뽀뽀를 해본 거고 여사친은 뽀뽀 안 한 거라고. 몇 년 전이야. 뭐요? 맞지. 아니야? 그런 거 같아. 했는데. 그런 거 같아. 뭔가 숨기는 게 많아도. 나이 먹을수록. 엄마잖아. 응? 엄마잖아. 전에는 더 솔직했는데 좀 이제 저한테 덜 솔직해요. 엄마가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엄마한테는 어디까지 말을 해? 그치. 모르겠어. 그래. 너 편한다고 해. 하아. 한숨을 그냥. 잘 썼다고. 어. 제주도 학교 사는 건 어때? 뭐 똑같지. 재밌어. 재밌어? 응. 미국 학교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학교보다는 열려있다 그러나? 자유롭다 그러나? 그렇잖아. 염색도 다 해도 되고. 그렇지. 렌즈는? 칼라렌즈. 되지. 너 또 저것도 샀다며? 그 학교에서 연락 왔었어. 맞아. 뭘 샀다고요? 너 문신 도구가 발견이 됐대? 헉. 헉. 문신? 그게 늘 책상에 있었다며? 응. 계속 있었어. 계속 있었는데 안 걸렸다가 갑자기. 한 달. 이렇게. 너 몸에 문신했어? 어머. 너 몸에 문신했어? 헉. 폭 들어오는데 엄마가? 직접 본인이 문신을 해요. 문신 도구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사서 책상 위에 두고 고무판에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 지 한 달 지나서 선생님이 갑자기 어? 너 이거 여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다고 규칙 체계는 없는데 안 될 것 같다고 뺏어가셨어요. 그냥 그림 연습을 한 건데. 규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었는데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어. 학교 선생님들이? 어. 교장 선생님들이.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어.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다 모여서? 그런데 중고등학 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아. 그래. 아. 그럼 너 때문에 규칙이 생긴 거야? 응. 룰북에 하나를 넣은 거야? 멋진 아이다. 아주. 규칙을 만드는 아이구나. 문신이라는 걸 보니까 하는 사람들은 다 후회하더라고. 응. 내 주변에는 안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냥 그렇다고. 뭐라고? 후회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아. 그렇죠. 할 수도 있는데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후회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그래요. 아. 네 주변에는 문신하고 후회를 안 한 사람이 더 많아? 응. 내 주변에는 후회한 사람이 100인데. 아. 그래. 너 우리는. 우리는 젊잖아. 이거 시대가 다르잖아. 시대가. 아 시대가. 그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생각도. 아. 문신이 안 좋아지니까 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네네네. 그런데 저렇게 웃으면서 천천히 얘기하면 반박할 뭐가 없어. 그러니까 젊은 시대는 또 이런다는데. 전에 그거 뭐지? 힙합. 응. 힙합이라고 그래? 그거 뭐지? 음악? 랩? 응.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할 거 하고. 할 건 다 하잖아. 할 건 다 하고 하는 거잖아. 엄마는 힙합도 모르지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뭐. 지금 뭐 요즘에는 소리를 못 들었어. 아 요즘에도 하는데. 어. 잘 안 해. 요즘에는. 왜? 너 마이크까지 몰래 사고 그랬잖아. 몰래 사진 않았지. 산 건데 엄마가 못 알아 자린 거지. 아. 그치. 내가 너로 어떻게 얘기해 봐. 내가 몰랐던 거지. 근데 안 해 이제 그렇게는? 하지. 학교에서 가끔씩 애들이랑 하지. 아 그래요? 예전만큼의 열정은 없고? 원래는 그치 예전만큼은 없지. 그래? 애들이 뭔가 희한하게. 딴 거에 빠지면 또 그전 게 약간 시들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아가더라고요. 괜히 그때 괜히 걱정했어. 래퍼가 꿈이긴. 꿈이라기보단 제가 랩에 취미가 있어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뭐 하나하나씩 다 해보다 보면. 정말 맞는 걸 찾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진짜 다 해보고 있습니다.